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벤히쌤입니다 음 일단은 어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보시면 예 새벽 5시를 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몇가지 좀 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도 같이 볼게요 자 이제 2020 얘기 속대로 2023년 어 전국 임용고시 중동 임용고시 건설입니다 건설 올해 한 30여명 났죠 예 내년에 더 납니다 분명히 합니다 선생님 이거 장담합니다 지금 퇴치차 정말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률 얼마 안되요 지금 이거 기출문제 다운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몇군데 찾아봤는데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어 이번에 중등 임용고시 입니다 자 다운로드를 210명 했다 무슨 의미가 분명히 시험 본 애들은 당연히 볼 예를 보겠죠 그 다음에 시험 안본 애들 앞으로 공부할 애들 쉽게 말하면 150명 입니다 내년에 시험 본 애들 150명 밖에 안되요 지금 학교마다 뭐 뭐 학교 이름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지금 안해요 교직 이수 자체가 힘들다고 안합니다 특히 또 요즘에 옮겨있으니까 더 힘들어서 놀기 좋아하니까 안합니다 150명 분명히 장담 건데 내년에 50에서 60명 뽑습니다 올해 2023년 건설입니다 건설 전국적으로 다 뽑을 거에요 경쟁률 3대 1 입니다 경쟁률 3대 1 그런데 공부한 애들은 반도 안됩니다 까랑만 넘기세요 까랑만 자 까랑 넘기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이 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자료마다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요 자료마다 들어가시면 그러면 중도입력본실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열어보시구요 우리는 건설이니까 여기 건설을 다운받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다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겠죠 자 한번 봅시다 전공 B네 이건 B니까 B는 조금 이따 보고 자 다 열고 닫고 전공 A부터 봅시다 자 보시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강국 끄고 자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배자 선전경제시험입니다 자 1차 시험이구요 자 2교시 전공입니다 A B 자 12문항 12문항 40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경험 다닐께요 교육과 20점이죠 자 이번에 경기도 까락지 67점입니다 경기도 까락지 67점 왜 67점 밖에 안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내용 보시면 자 2011 개정 교육과정 자 교육부 고시 이겠습니다 자 가는 교육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시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좀 어려워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시면 ncic 라고 있습니다 ncic 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의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ncic 그냥 ncic ncic 으로 치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들어가시면 여기 교육과정 자료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볼게요 자 여기에 고등학교 이게 다 뜨죠 현재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야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본적인 시점이 다 나옵니다 자 봅시다 다시 2020년 248호입니다 봅시다 이든지 저건지 한번 봅시다 자 성론 교육과 자료실 고등학교 뭐예요 236호죠 이걸 몇으로 했나 248호죠 그러면 또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천천히 우리 1차 준비하는 애들 보세요 초중등학교 여기 있네 찾았다 맞죠 다시 교육보고시 2020 2020 다시 248호 그러면 이걸 다운받으세요 자 답에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고신문이고 총론이죠 이걸 봐야 되겠죠 한글도 있으니까 보세요 다운로드 됐죠 열었습니다 봅시다 자 여기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뽑을 필요는 없나요 하지만 이 교육까지 생기게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학교는 학교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교과 2의 교과 내용급에 주제 및 내용력을 추가하여 다시 실무교육은 어디 NCS에 기반하여 하며 필요했던 내용력력 즉 능력 단위를 일부를 설명 선택합니다 자 어디 있노 이게 도대체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게 보면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정 있죠 이건 고등학교입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 말씀드릴게요 자 14번 우리 특사고등학교죠 우리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아닙니다 자 전문교과 투어는 자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자 나오겠죠 다 이게 산업 우리가 특사고등학교입니다 몇 단위 이거 다 외우세요 이거 뽑으세요 외울 거 없습니다 그냥 붙여놓으세요 자 보자 보자 이런 과목도 있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있죠 이런 것들 자 일반고등학교 나오고요 자 특수학고등학교 특수학고등학교 나오죠 자 보자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아까에 나와있네요 찾았습니까 자 한의학교는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서 전문교과2의 교과 내용 외 주제나 내용이 추가되는데 단 실무과목2의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에 기반한다 자 필로에 따라서 능력 단위 다 맞췄죠 다 맞췄죠 다 맞췄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힌트까지 줬습니다 밑에 이해하시겠나요 부장교사 안뱅이 갔나 신교사나 임퇴했나 하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보세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 첫번째 강의입니다 이거 다 출력해놨겠죠 이제 이걸 출력하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얼마 안됩니다 92페이지밖에 안됩니다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이거 꼭 외우세요 첫째 제일 먼저 오늘 하는거 이겁니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먼저 외워라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 무조건 외우세요 다 외울 수 없죠 근데 시험문제는 다 에이스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 들어가시면 전문교과2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2018년도 4월달에 쭉 나와있죠 여기 건설 건설 뭐 기계 다 다운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뜹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세요 자 먼저 초중등교육과정 맞죠 그거 총론을 다 뽑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이겁니다 선생님 시험범위를 모르겠어요 야 이 바보들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설교사에요 그러면 건설교육과정 시험범위입니다 선생님 책을 어디서 구해요 내 입을 물어보세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면 책 다 그냥 드릴게요 돈 주고 사드릴게요 자 전문공동과목 성공지기지업생활 사세요 기초과목 다 사세요 다 팝니다 그 다음에 실무과목 다 있습니다 전문 다 사세요 맵고 안되죠 총 35건 밖에 됩니다 이거 다 뽑으세요 이거 다 뽑아서 어떻게 공부하냐 이 교과목에서 토목과에 있는 모든 이거 다 필요 없는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일단 이것도 다 뽑으세요 자 성공적인 지업생활 먼저 책을 사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이게 시험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로듣기가 된다고 갈로듣기가 그 다음에 내용 내용체계 일가직업 내용인력 요소 능력단위 이런게 내일 모레 시험 모른 애들 이게 뭐다 그렇지 학습목표 똑똑합니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99% 좀 아유 말도하기 싫어요 이거 쓰고 쓰고 가는 사람 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자습시키고 책보고 앉아있고 찔리겠죠 자 평가 sab 이게 뭐냐 성취수준 그러니까 이제는 1등급에서 5등급이 아니고 원래는 3등급인데 sap라는 거 아이고 이것도 설명하려면 머리 아픕니다 말길 맨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공일반 자 내일 수업시려 하죠 우리 친구들 이겁니다 내 생각이나 100%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공일반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응 환경오염이라든지 뭐 직업 뭐 그 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 괜찮겠다 기초제도 뭐 기초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목차에요 이게 목차에요 이런 것들은 다 뽑으세요 자 지금 새벽 5시 일어나서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5시 일어나서 공부해 놓을 뜻입니다 잠은 3시안만 사면됩니다 통일반 통일반 외우세요 이 목차 말고도 여러분들 먼저 안다 무슨 말이죠 자 뭐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이거 이제 맞아야죠 이거 맞아야죠 또 봅시다 과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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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다 찾을 수 있죠 선생님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한테 물어보세요 메일로 다 가려드릴게요 공부가 사나임이라네요 다 나옵니다 학생이 있죠 세우셔서 뭐랄까 기억의 목적 사나임이라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 사회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없는 학교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 필요한 학생들을 기르자 바로 바로 취업시키자 니은 사업체 파기관 현장 실수 관련해서 학생의 입장은 학생의 입장이 뭔데 사업체 파기관에서 현장을 실수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장 경험장을 통해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또 뭔데 지역의 역할을 이바지할 수 있다 뻔한 거 아니야 선생님 얼마나 잘하냐고요 다 합니다 좀 싸가지 없죠 싸가지 없게 수업합니다 원래 왜냐면 임용고시 이거 여러분 정치 차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건 더 어려운 거 없다는 것이에요 사전 맞아야지 실무강 수업가 할래 수준석 교장 작성 방법 작성 방법에 따라 뭔데 노선증향 어 모듈 수업 어 뭔데 이게 기억이 모듈 학습이 뭔데 피드백도 하고 이게 뭐야 다 쪼개진 거잖아 그거잖아 완전 학습이고 사전평가 뭔데 기억에 해당되는 요소 있겠지 뭐 그거 찾아보고 있을 거야 나중에 어려우면 교사 입장에서 그냥 하나 써 존나 가르칠 수는 없다고 모듈 수업 모형 시 적용 시 왜 이거 답은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야 그 요천만 들어가면 돼 삶을 실수하는 이유가 없는데 똑바로 아는지 뭐라는지 추전 못하면 빠악구 시켜 다시 해야지 콘크리트 내구성 응 다 나오네 이거 다 나온 거고 한기방법 뭔데 이거 기계가 크잖아 1종 2종 3종 어 글로리얼 우리나라 측정은 좀 자 선생님이 좋은 자료가 잡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내 쪽 봅니다 자 하나 볼게요 선생님이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2002년부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2009년도 학교 있죠 또 3년 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래서 2014년도 출제 예상을 이렇게 찝었던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요 어 자 시험 범위는 역학 시공 재료 어딘노 어 아 손톱 떼봐라 현상 철공 콘크리트 PC 패스트 구조 건축구 좀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뭐냐 수리 토지 측량 어 적중률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출석했죠 울산에서 혼자 시험할 게 있죠 27일 14년대 출제 예상 다 나와있죠 자 공업 1반 공업 1반 나오는 거 공업 교육 일반 공업 교육 교육 과정 공업 교육 학습법 공업 교육 평가 및 자격증 실험실사 안전 지루는 이거 내가 파트 만든 거예요 기출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2013년 11월 19일날 딱 시험 시기에 딱 일주일 전에 마무리 한 겁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필요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자 봅시다 전공 이렇게 해서 다 찝으니까 공부할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그냥 이거 보는 거예요 아 역학 다 나오죠 내가 문제를 만들면 돼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온 문제가 없습니다 트러스 슬로리 월 나왔죠 맞죠 그림도 똑같죠 맞죠 현상 이건 시험이 이제 꼭 나오겠다 예를 들면 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00% 나오죠 항상 맨날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도 왜 이렇게 힘들 해요 목구조 다 나오죠 청량 자 17분입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제 총론 다 출가하세요 92페이지 그거만 보세요 특수학고등학교 그거만 보세요 거기서 다수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나와요 그건 뻔해요 산업수요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또 강의해드릴게요 우리 건설교육과정 화면에 보여주셨죠 이거 다 출력해서 다 보세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요약정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지금 현재 아침 9시 새벽 다시 4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임용고시 한번 또 재미를 한번 볼까요 음 그냥 백지로 나오면 되죠 뭐 여러분들 자리는 백지는 않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음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기관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괜히 까봤자 선생님 착각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종론 그 다음에 건설 맞죠 그 다음에 계속 앞시안 얘기했던 거 정답을 만드는 거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부담